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이런 일들 후에 주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인이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말씀드리기를 나는 자식이 없사오며 내 집의 청지기가 다마스코스의 엘리에세리오니 주 하나님이여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하고 아브라함이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않았으니 보소서 내 집에서 태어난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하니 보라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되지 않을 것이니 내 자신의 몸에서 나올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말씀하시기를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셀 수 있다면 그 별들을 세워봐라 또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씨가 이와 같이 갚으리라 하시더라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더라 오늘 말씀 제목은 신약 구원의 모형인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제가 이 안경을 이번에 아주 최고 좋은 걸로 하나 맞췄습니다 이 안경이 나쁘니까 이렇게 글씨가 이렇게 하다 보면 다른 데가 읽어지고 이렇게 잘 할 때가 많아서 큰 맘 먹고 제가 최고 비싼 걸로 하나 맞췄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신약 구원의 모형인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림이 아마 은혜로 구원을 받았죠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4장 5절에 보면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 주 예수 그리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믿음이 의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이 은혜로 얻는 구원의 모형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문제는 아브라함이 내적으로 아무런 변화 없이 의리를 전가받았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무슨 우리처럼 변화가 있어서 이렇게 받는 것이 아닌데 약간 구원의 차이는 있지만 행함이 없어도 은혜로 구원 받는 것의 모형이 된 것이죠 그리스도에는 예수 그리도의 전가된 의리를 받아들이는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영적 작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영적 작용이 몇 가지가 발생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선 여러분의 혼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몸에서 분리가 되죠 분리가 됩니다 분리가 돼서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옛 남편과 새 남편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있는 여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다 다시 결혼할 수 있다 그 얘기죠 혼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몸이 된 성도는 율법에는 죽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혼인되었다 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면 여러분이 육신으로부터 혼이 분리되어 가지고 이제 주님과 결합하게 된 것이에요 주님과 결합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영은 죽은 그 다음에 그의 영은 어떻습니까 구원 받은 사람의 영은 거듭나죠 새로 태어난다 그 얘기죠 죽은 영이 살아난다는 것이죠 연복음 3장 5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 물로 한번 태어났으면 성령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물로 태어나는 것은 육신적인 출생을 얘기하는 것이죠 어머니 뱃속에 양수가 터지면서 출생을 하게 된 그 다음에 성령으로 태어난다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죽은 영을 살리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인 연복음 3장 6절에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인이라 영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태어난다 그 얘기죠 자 육신으로 난 것 어머니 뱃속에서 난 것은 육신으로 난 것이다 그리고 다음 번에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은 거듭난 것은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의 죽은 영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구원받으면 그 혼이 영원히 구원을 받죠 그냥 그 구원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영원히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을 받습니다 영원히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의 피로 이롭게 되었으니 더욱더 우리가 그의 글을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 여러분 심판을 받지 않는다 하는 말씀이죠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성령께서 그리스도인 몸에 들어오죠 몸 안으로 또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게 됩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다는 것이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것이요 연합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또 모두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네요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이런 작용들이 일어난다 그 얘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런 것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네 가지 즉 혼이 몸에서 분리되고 영이 거듭나고 그리고 혼이 영원히 구원을 받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우리가 침례받고 하는 이 네 가지 중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구원과 또 의롭게 된 사이에는 갭이 있다는 것이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어때요? 의로 여겼으니까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의롭게 되지는 않았어요 언제 의롭게 됐느냐 창세기 22장에서 자기 아들 백세에 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이제 의롭게 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구원과 의롭게 된 것은 기간이 있어요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갭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즉시 여러분은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된 것이에요 의롭게 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성령께서 우리 몸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에 온정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온정케 된 것이에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전가로 인해서 의로운 사람으로 여겨진 게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5장이고 그러나 이것은 후일 참으로 의롭게 될 것을 미리 내다보고 이루어진 것이죠 창세기 22장에서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서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된 것은 창세기 22장에서 의롭게 되었다 누가? 아브라함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 전가된 의로 인해서 의로운 사람으로 우리도 여겨진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에게는 이미 보혈이 흘려졌고 따라서 의롭게 된 것은 갈보리 즉 뒤에서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아브라함과 주님과의 대화 내용이죠 본문은 주님과 아브라함과의 대화 내용이에요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일어날 것들을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격려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들 후에 주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방패가 뭡니까 방패가 방패 막아주는 것이죠 모든 어려움을 내가 막아준다 힘든 거 막아준다 막의 공격을 막아준다 하는 것이죠 너의 지극히 큰 상이다 두려워 말라 너는 나의 방패요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두려워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두려워 말라는 것은 뭐예요 아 마귀의 공격이 많을 거다 하는 것을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용맹스러운 여우수와도 말이죠 자기가 이제 모세가 죽고 나서 그 나라를 통치하고 이제 대표로 해서 나라를 이끌고 나가는 데 있어서 두려움이 임하게 되는 마귀가 가만 놔두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잖아요 그건 마찬가지로 두려워 말라 이거 어려울 때 고통당할 때 마귀의 공격으로 담대했던 그러한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임했을 것을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왜냐 마귀는 두려운 존재예요 사람 그리스도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마귀를 우습게 앓으면 안 돼요 마귀는 두려운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분은 주님 한 분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면 딱 두려워할 필요 없는 그분이 내가 책임지겠다 그 말씀이에요 책임지겠다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 번 여러 번 제자들에게 두려워 말라고 그랬죠 연복음 12장 15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낙이 새끼를 타고 오시는 도다라고 한 것 같더라 이제 주님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 얘기죠 누가 보곤 12장 7절에서도 도리어 너의 머리에 머리카락까지도 모두 세워두셨느니라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여러분이 머리카락이 어떻습니까 매일 빠지잖아요 빠지는 것도 대단히 많죠 그런데 이 전체 머리카락을 아예 오늘 틀리고 내일 틀린데 주님께서 오늘 세워놓으셨다가 이게 머리카락이 똑같습니까 즉시 아시는 거예요 몇 개인지 여러분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아시는 거죠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도 모르는데 주님은 아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참새보다도 더 귀하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귀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7장 23절 24절에서는 내게 속해 있고 내게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간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길 바오라 두려워 말라 내가 반드시 카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러므로 보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을 너에게 주셨느니라 하였느니라 자 지금 죄수가 돼가지고 말이죠 로마로 지금 배를 타고 죄수들과 수백 명의 죄수들과 함께 가는데 풍랑이 일어가지고 지금 막 거기는 식량을 다 버리고 죽게 생겼어요 사람들이 벌벌벌벌 떨고 밥도 안 먹고 난리 치는 거죠 그걸 지금 간증을 하는 거예요 어젯밤에 나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렇게 얘기하더라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두려워 말라 너가 카이사 앞에 지금 바울 때문에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죄수들이 다 살은 거예요 배를 조종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살은 거예요 다 죽을 건데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살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재판받으러 지금 로마로 가는 거죠 상소했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한테 재판받지 않겠다 나는 로마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카이사에게 심판받겠다 최종적으로 그래서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카이사 앞에 서야 된다 그게 뭐냐면 전하라고요 카이사에게 카이사에게 전하라고 그가 듣든지 안 듣든지 관계없이 그에게 전하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너의 방패여 치극히 큰 상이니라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이죠 힘내라고요 힘을 얻어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보지 않고 믿음으로 행한 영적인 선택 그것은 결코 주님께서 모른 척하고 계시지 않고 꼭 보상하신다 여러분은 지금 주님을 뵌 적이 없잖아요 그래도 주님을 본 것과 같이 그대로 믿잖아요 도마는 보고도 믿지 않았지만 여러분은 보지 못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을 그대로 신뢰하는 거예요 보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믿고 계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꼭 보상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주님의 보상은 말이죠 여러분이 손해본 것이나 여러분이 한 그 노력의 수백배 수천배 되는 것으로 보상해 주시는 것이에요 대단히 톡이 크신 분이에요 대단히 톡이 크신 분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은요 그러나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였고 귀로 듣지도 못하였으며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온 적도 없었느니라 한 것이라 지극히 큰 상은 여러분들이 받을 상을 기억나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그런 상을 받는다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복음 전하면서 어려운 것 또 이 성경대로 믿는 믿음을 갖는 것으로 인하여 받는 여러분들의 어려움 또 다른 사람들이 비웃음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상으로 대치된다는 것이에요 지극히 큰 상이에요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아브라함에게도 너 이거 잘 참으면 내가 너의 방패니까 너가 이것을 그대로 내 말대로 수행하면 너에게 큰 상을 준다 나는 너에게 큰 상을 줄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 후서 4장 17절은 이는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란이 우리를 위하여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잃어가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에 있어서 우리가 환란당하는 건 잠시죠 계속해서 받는 거 아니에요 주님 오시면 환란 끝이에요 환란 끝입니다 여러분의 생을 마감하기 전에 주님은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소망을 갖도록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격려와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것은 그분과 풍성한 교제를 하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지 가만히 있는데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부지런하게 주님을 찾는 그 사람이 이와 같은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 간구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 아주 가까이 다가가 간구를 드리는 것입니다 간구들이는 자는 뭐예요? 주님을 신뢰할 때 주님을 믿을 때 간구들이겠죠 하고 싶고 아주 간구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이거 내가 간절한데 이거 주님 들어주세요 간구를 드리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상하시는 분이심을 믿었어요 이 사람은요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자신의 방패되심도 알았어요 그런데 주 하나님이요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나 이까 이제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었는데 이게 이제 아내도 늙었고 자기도 늙었고 하니까 아 찬열을 낳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주님께서는 내 몸에서 나올 시에 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아 이게 주님께서 내 청지기 그 자기 집의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 젊은 청지기가 있는데 엘리에사르 이래요 엘리에사르 엘리에사르 이래는데 그를 이제 내 양 아들로 삼으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나 이제 아들이 없으신데 많은 재산을 누가 관리하고 나에 관해서 누가 이렇게 챙겨주겠냐 나중에 나를 생각하겠나 그래서 이제 자기가 생각한 거죠 그리고 여기에 뭐예요 다마스커스 시리아 다마스커스의 엘리에사일이 있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냐고 이렇게 질문한 거죠 우리에게 복 주실 때 그 복이 얼마나 큰 것이든 그것에 상관없이 응답받지 못한 제목을 지금 이제 떠올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주님 제가 아무리 이렇게 기도드려도 안 들어주시네요 이거 어떻게 그런 의미예요 이게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지금 이렇게 하냐고 아직 못 받았다고 얘기죠 예수님 제자들이 쭉 있었죠 예수님 제자들이 있는데 어디 가든지 바리세인 석의관들 제사장들 또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는단 말이죠 손가락질을 받고 아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이예요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란 나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갖게 되겠나이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야 이 녀석아 뭐 그런 질문하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세 세대에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집화를 심판하리라 너 지금 이렇게 따돌림 받고 이렇고 있는데 나중에 통치하고 심판한다 재판한다 어느 때 세 세대에 In the regeneration 이 regeneration이라는 이 영어 단어가 말이죠 성경에 두 번 나와요 디도서 3장 5절에 거기는 중생이란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즉 이 주님께서 보좌에 앉을 세 세대가 뭐예요 천년한국 때 통치한다 천년한국 때 어때요 여기 왜 세 세대로 그랬을까요 In the regeneration 이란 단어를 왜 여기다 문구를 썼나요 땅이 변한다 땅이 변화 그래서 여기 중생인데 이건 땅이 변화하는 거예요 새로운 아주 땅이 질병 없는 그리고 여러 가지 잘못된 인간들이 만든 것들이 없는 창조대와 같은 땅으로 만들어 보신다는 거예요 세 세대예요 세 세대 그 다음에 디도서 3장 5절에 나오는 regeneration은 중생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것은 거듭남에 관한 거 개인의 새로운 출생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기서는 땅의 출생 새로운 출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100배로 받을 것이오 또 영생을 상속받으리라 영생을 상속이란 말이죠 영원히 재물을 받는다는 것이오 그 다음에 마가복음 10장 30절에서는 현세에서는 박해와 더불어 박해는 받는데 100배로 받는다 현세 땅에서 주님 오시기 전에 이 땅에서 100배로 받는다 100배 여러분이 핍박받은 사람은 여러분 재산이 100배로 불어난다 내가 아니 근데 내가 땅을 버려 재산을 버렸을 경우 100배로 받는다 아니 전 재산 버렸는데 주실까 주님 오시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100배로 받는다는 현세에서 현세에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육신의 자녀 형제 자매를 버렸다 당신하고 얘기 안 한다 앞으로 넌 나하고 믿음 틀리니까 나를 따돌리고 그러니까 나도 안 하겠다 그러니까 형제 자매들을 영적인 형제 자매들을 많이 주시는 거예요 자 그와 같이 주님께서 지금 베드로가 고난을 받고 이러면서도 우리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뭐 이게 좀 있습니까 대가가 아 나중에 어마어마한 거 받게 된다 통치를 한다 천년한국에서 통치한다 천년한국이 뭔 날이 아니야 근데 지금 2000년이 지났지만 그럼 주님이 거짓말하신 거 아니죠 그때 바로 오시려고 했는데 승천해서 오시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에요 마음이 있어야지 왕으로 받아들일 마음이 돼 있어야지 그래서 다시 2000년 뒤로 연결이 있어요 그 바람에 교회가 생겼죠 이방인들이 그래서 대활란 때 완전히 그들이 주님을 찾고 매달리고 살려달라고 해서 주님을 맞이할 때 그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때 오시는 것입니다 여기 아브라함은 나는 자식이 없사오며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 가지 복을 주셨는데 후손이 없다 돈도 많고 재산도 많고 여러 가지 좋은 편안히 살 수 있는 거처도 마련하시고 다 했는데 내가 죽게 되면 이게 이 재산이나 이런 거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마스커스의 엘리에셀이 이제 청지기가 있는데 내가 얘한테 지금 이거를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 엘리에셀이란 뜻이 나의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이란 뜻이에요 도우시는 분 즉 위대하신 위로자 도우시는 위로자 성령을 예피하는 거죠 성령님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에요 엘리에셀을 통하여 그래서 상속자로 삼으려는 것 내게 씨를 주시지 않았으니 이제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누구의 생각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아니죠 아브라함의 생각입니다 아브라함의 생각 아브라함의 생각 세 번째는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다르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다르시다는 것입니다 여기 창세기 15장 사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보세요 사절을 보세요 보라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은 엘리에셀 이 사람은 너의 상속자가 되지 않을 것이니 내 자신의 몸에서 나올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니 너 너 네 아내가 애 낳는다 그 말씀이죠 지금 내가 보는 모든 어때요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전에 또 13장 15절에서도 내가 보는 모든 땅을 내가 내게 줄 것이며 내 씨에게 영원히 주고 영원히 준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아이들이 안 나온 거예요 나이는 계속 들어가는데 백세가 다 돼가는데 초급했겠죠 자 하나님께서 씨를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이 약속을 받은 자가 이제 자기가 참고 참고 참다가 안 되니까 믿음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초급했겠죠 아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운 것 같은데 날가 들어서 주님에 관한 신뢰가 부족했겠죠 주님께서 주님의 약속은 어때요 변치 않는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주님의 약속은 주님 이 사람은 주님께서 뭐라고 이 사람은 나의 상속자가 될 것이 아니니 상속자가 되지 않을 것이니 내 자신의 몸에서 나올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딱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자 주님의 생각과 아브라함의 생각과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5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말씀하시기를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셀 수 있다면 그 별들을 세워봐라 또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씨가 이와 같으리라 하시더라 별의 숫자가 얼마나 많아 너 이거 셀 수 있어? 아 지금 아들도 없는데 지금 백세가 다 되고 아들 아들이 없는데 물론 이때는 사실 86세 전이에요 80 몇 세 그런데 하늘의 별을 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이렇게 죽였다고 별들을 세워봐라 Tell the stars 말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계산하다 Count Count 카운트라는 뜻이 있어요 계산해보라는 거 별들을 한번 세워봐라 이걸로 번역했잖아요 Tell 말인데 킹잼 성경에는요 고가 많이 있지만 아주 대제적으로 현대적인 정확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옛날 고라고 해서 만든 것이 New King James 성경이란 말이죠 그건 영적인 그 내용이 여기 내포되어 있지 않는 것이에요 쉬운 말로 바꿔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게 최고의 성경인데 영어 킹잼 성경이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번역해 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이 제일 많이 익혀졌어요 그런데 왜 번역하냐 하면 고어가 좀 있다는 거죠 읽기가 그래서 하는데 거기에는 다 의미가 있다 여러분 1970년대에 컴퓨터가 나왔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제가 이제 직장 그만두고 사업을 처음 할 때 이제 그때 컴퓨터들이 막 적었어요 그때 애플 컴퓨터 우리 국산은 없었어 있었나 잘 기억 안 나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때 컴퓨터값이 대단히 비쌌어요 그거를 이제 막 덩어리도 엄청 크죠 막 이만하죠 컴퓨터가 그런 것들을 사서 이제 사용하고 이랬는데 그때 전자계산기라고 그래야 돼요 전자계산기 컴퓨터를 전자계산기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계산은 엄청 빨리 되니까 그냥 전자계산기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컴퓨터는 장부에 뭔가를 계산해서 기입한다는 뜻의 카운터 카운트라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었다 그 얘기죠 로마서 4장 3절을 보면 의로 여겨진다 거기도 was count 카운트라고 나와 여겨진다를 카운트 계산한다 뭐 이렇게 그 용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시가 이와 같으리라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숫자가 세어봐라 안 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의 시가 번성한다는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세 종류로 받았어요 세 번 세 번 그런데 뭐냐면 창세기 13장 16절에는 땅의 티끌 같을 것이에요 땅의 티끌 같을 것이다 이거는 이제 이스마엘과 연관되는 것입니다 함조 그 다음에 창세기 32장 12절에는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어요 이게 야패쪽 이스라엘 야곱에게 말씀하신 건데 창세기 32장 12절에는 야곱의 후손은 이스라엘과 연관된 것이에요 바다의 모래와 같이 창세기 32장 12절에서는 또 창세기 20장 4절과 오늘 본문에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진다 하늘의 별과 같이 이거는 뭐냐면 영적인 시 영적인 시 이것은 그리스도의 모형인 이삭과 연관되는 연관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모형인 이삭과 연관되는 샘족과 연관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세 번의 땅의 티끌 바다의 모래 그리고 하늘의 별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리고 심지어 이스라엘의 후손들까지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게 만들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신 것인데 그대로 됐죠 지금 현재 앞으로는 더 크게 되죠 우주까지 다 퍼지니까 새 하늘에서 우주까지 퍼지기 때문에 더 많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십니다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 의인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피올려 죽으시고 장사 되었다 부활하신 사실을 내 마음에 믿어라 내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죄는 졌지만 의인이다 이렇게 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질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함과 같으므라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으로 난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구약의 성도들 모세 다윗 그리고 아브라함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구원과 크리스토인의 구원에서 일치점이 있죠 유일한 일치점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의의가 전가됐다는 것이죠 믿으니까 하나님의 의의가 그 사람에게 전가됐다는 것 그것은 공통점이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때요 한례를 받을 때 육체적인 한례를 받았죠 크리스토인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한례를 받습니다 예수 그리토를 영접하면 육신이 혼이 육신으로부터 갈라진다 영적인 한례를 받는다 차이가 있죠 아브라함하고 크리스토인하고요 또 아브라함은 크리스토인 몸 안에 있지 않았지만 구원 받은 크리스토인은 크리스토인 몸 안으로 영적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예요 같은 몸에 예수님의 몸이 예수 그리토의 몸이 몸의 일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토인 지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틀리잖아요 이게 또 아브라함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지하나곤에 갔죠 지하나곤에 갔습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할 때 그 혼을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그는 아브라함의 품인 지하나곤에 갔다 우리는 죽으면 어떻게 혼이 바로 셋째 하늘로 올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다릅니다 죽어서도 아브라함은 어때요 완전한 속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토인은 완전히 속죄된 것이예요 죄를 지면 또 아브라함은 어때요 죄를 지고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제사를 안 드리면 어떻게 그거는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크리스토인은 벌을 받지 않죠 영원한 정지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어때요 그 혼이 몸에 붙어있었어요 떨어졌어요 붙어있었죠 붙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혼이 몸으로부터 분리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크리스토인은 크리스토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그러나 영적 자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적 자손은 아니에요 영적인 자손이죠 믿음으로 의가 전가된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바로 신약 크리스토인 신약 크리스토인의 구원의 모형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약에는 많은 예언들과 구약에는 많은 예언들과 그리고 모형들 예표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크리스토인이 구약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예요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필요하는 것이에요 의료 훈육하기도 하고 언제 모든 것들 첫째가 교리란 말이죠 교리 그리고 우리에게 교훈을 위해서 과거의 일들을 여기 다 기록해 놓으신 것이에요 구약에 있는 일들이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전부 예시하고 있어요 예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그러한 성경이에요 대단한 것이죠 대단한 것 이 대단한 성경이 만약에 앞뒤가 잘 맞지 않는 변계된 성경이라면 그것은 헛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단들과 잘못된 그러한 기독교들은 전부 변계된 성경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을 늘 감사하고 감사하지만 말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신약 구원의 모형인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대화 내용에 관해서 저희가 성경을 성경 말씀을 청취했습니다 주님께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도 위대하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별로 할 일이 없는데 얼마나 대단한 것들을 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잠시 받는 환란이 앞으로 올 영광과 비교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능이 이기고 주님께서 늘 우리의 방패 되시며 우리의 은혜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우리의 길을 밝히시는 그러한 지도자가 되심을 늘 우리는 마음으로 믿고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제 경배를 마치고 다 돌아가게 됩니다 한 주간의 삶도 말씀과 기도에 정진하고 늘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